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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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미지 씨, 이쪽도요! 반갑습니다. 오늘 처음 투표하시는 거예요? 네 오늘 처음 투표하는 건데 일단 기쁜 마음으로 자선되는 마음으로 처음 투표를 해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 정말 사실 오늘 이번 출국하는 날이었어요. 사실 바쁜 스케줄 때문에 사실 좀 오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다행히 시간이 살짝 남아서 이렇게 기회가 주어져서 투표할 수 있는 기억이 됐는데 굉장히 기쁘고 굉장히 재미있는 것 같아요. 바쁜 스케줄 중에서도 이렇게 시간을 쪼개야겠다고 생각하실 때 계기가 어떤 건지 투표에 참여하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제 저도 이제 국민으로서 투표를 꼭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투표에 참여하기도 했어요. 처음 투표해보시니까 기분 어떠세요?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? 처음 투표해보니까 설레고 또 기쁘기도 하고 네 그렇네요. 죄송합니다. 여기까지만 할게요. 지금 가봐야 돼가지고 죄송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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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